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입국을 허용했지만 한국에선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많은 동포들의 불만이 폭발했는데 오늘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주토론토 총영사관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국가에서 해제됩니다. 단기 사증이나 제외 동포 비자 등을 받지 않아도 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캐나다 국적자는 최소한 항공기 탑승 24시간 전까지 반드시 전자여행 허가제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 허가제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K-ETA는 대표 홈페이지 www.keeta.jo.kr 또는 모바일 앱 K-ETA에서 신청하며 여권과 이메일, 사진과 결제할 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K-ETA를 받은 캐나다 시민권자는 입국 신고서 작성이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격리를 면제받으려면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인 Q코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해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면 3차 접종해야 하고, 2차 접종 후 감염 이력이 있는 완치자는 3차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후 불문하고 미접종 입국자는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이때부터 한국에 입국한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온타리오주에선 오늘부터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해제됐습니다. 학교와 식당, 헬스장과 쇼핑몰 등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장기 요양원과 집단시설 등에선 다음 달 말까지 유지됩니다. 한인 사회도 정부 방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갤러리아 슈퍼마켓과 한국식품 PAT는 마스크 착용은 이제 고객이 선택하게 되는데, 첫날인 오늘 대다수 방문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갤러리아 직원은 다음 달 27일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예정이며, 한국식품도 일부 자율에 맡겼는데 대다수 직원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토 한인회와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최근 강당 임대 신청이 늘어 정원을 줄여받고 있는데, 아직은 조심스러운지 모임 주최 측들도 이에 적극 동의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방문객들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여성회는 당분간 예약제로 운영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종료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토론토 총영사관은 민원인 자율에 맡기고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지금처럼 예약제를 유지하다 워크인제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총영사관 측은 민원 예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다며, 예약을 원하는 사람은 자주 확인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키네디언 퍼시픽 철도 노조가 파업 이틀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요 공산품과 칼륨 비료 등의 글로벌 선적에 차질을 빚으며 가격 상승 우려가 나오면서 철도망에 의존하는 여러 기업과 고객사, 각주 수상들이 연방정부에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노조원들이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강제하는 업무복기법안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앞서 일요일 새벽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노조는 사측이 파업 직전에 먼저 직장 폐쇄 조치를 시작했다며, 급변하는 운송 환경을 배려하지 않고 직장을 폐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대의 CP는 노조 측의 새로운 단체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이 아무런 답변이 없어 영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임금 인상과 연금 혜택, 휴식시간 연장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노사 양측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당국 중재로 노사가 논의를 제기했지만, 사측이 제시한 새로운 협상안에 노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력 있는 중재 절차로 넘어가고, 이 경우 사태 해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CP는 북미에서 여섯 번째로 큰 화물철도로 캐나다산 칼륨과 비료 등을 미국 중부까지 운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뜩이나 칼륨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서방 제재로 전혀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CP의 공급마저 중단되면 비료 가격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는 노사 양측이 현재 협상 중이라고 밝혀 즉각적인 개입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의 행복지수가 해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산하 자문기구가 발표한 2022세계행복보고서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캐나다의 행복지수는 7.025점으로 세계 146개국 중에서 15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기구가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수준입니다. 캐나다의 행복지수는 10년 전 5위에서 2019년 9위, 2020년 11위, 지난해 14위에서 올해 15위로 하락했습니다. 이 기구는 2012년부터 국가의 국내 총생산과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와 부정부패, 관용 6개 항목에 대한 지표를 토대로 행복지수를 매겨왔습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5년 연속 핀란드가 차지했고,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뒤를 이었으며, 미국은 캐나다 다음인 16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59번째로, 지난해 62위에서 3계단 올랐습니다. 이외에 영국 17위, 프랑스 22위고,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이 26위로 가장 높하고, 일본 54위, 중국 72위를 기록했으며,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즈 코키틀람의 60대 한인이 산책 후 실종됐다,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방 경찰에 따르면 68세 한인 권 모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버크 마운튼 인근 사우스뷰 스트릿에서 산책을 하고 오겠다고 나간 뒤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18일 새벽 연방 경찰이 실종 소식을 전했고, 같은 날 오후 3시쯤 권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으며,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타살 흔적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토론토협의회가 우크라이나 난민독교에 동참했습니다. 협의회는 현지에서 요청한 슬리핑백과 마스크, 의약품 등 긴급 구호물품 4천여 점을 급히 모아, 온타르주소니레이는 우크라이나 정교회 성당을 방문해 전달했습니다. 이 성당은 매주 항공편을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에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 3주 안에 캐나다에 도착 예정인 난민도 도올 예정입니다. 김연수 회장은 단기간에 모은 첫 구호물품이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신속히 전달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광역토론토 지역에 도착할 한민족의 핏줄을 나는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의 정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네스테론토 신부는 민주평통과 한인 사회에 깊은 감사를 보내며, 우크라이나에 혈육과 친구가 있는 분들이 이곳에 많은데, 이들 모두 잠 못 드는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심경을 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보건당국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기승이라며 생굴 주의부를 발령했습니다. 벤쿠버 보건당국은 지난 14일 이후 생굴을 먹은 후 식중독이나 위장병 증세를 보인 사례가 50여 명에 달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가급적 굴은 완전히 익혀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생굴이나 덜 익은 굴을 먹은 뒤 12시간에서 48시간 후 설사와 구토, 복통과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며, 보통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이어지다 자연치유되지만 아이나 노인이 감염되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당국이 노로바이러스가 나온 일부 굴 양식장을 임시 폐쇄한 가운데, BC주 당국은 식당과 판매업자에게 주의문을 배포하고 생굴 섭취에 대한 위험을 고객에게 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국 고전무용과 음악예술단체인 션 윈이 온타리오주 광역토론토에서 공연을 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해밀턴 퍼스트 온타리오 콘서트홀에서 25일에서 29일은 미시사가 리밍아트센터, 토론토에선 4월 1일에서 10일까지 포시즌 퍼포밍아트센터에서 공연하며 입장료는 100달러에서 360달러 사이입니다. 션인 무대는 테크닉과 일치된 움직임, 풍부한 표현을 담은 중국 고전 무용으로 라이브 오케스트라가 각각의 작품과 어우러진 오리지널 곡을 연주하고 작품 중간에 성악과 기악 독주도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range 라이브 오케스트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